아래에 불타는 하자입니다. 천국 노래 강사 대격돌 아주 화끈했던 1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자 1라운드 우승팀에겐요. 50만 원 상당의 안경점 상품권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중간 점수 3위는요. 3위는 181점을 획득한 임성환 손태재 자 축하드립니다. 2위는요. 185점을 획득한 정성애동 총 점수 186점을 획득한 김현진 김중현 축하합니다. 자 모두 모두 축하를 드리지만 중요한 건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간 점수라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었어 일이 아니었어. 1라운드 듀엣전 1등 완료. 1등 완료. 1등 축하합니다. 와라 1등. 최종 839점을 획득한 최은혜 최종 839점을 획득한 최종 점수에서 바뀌었습니다. 최종 6. 야 이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 자 그러면 우리 자 1라운드 1등 날씨에 두 분에게 트로피를 쟁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태용근 오늘 1등 했어요 기분 어때요? 너무 일단 좋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해요 불타는 현장입니다 전국 노래 강사 대격돌 본격 2라운드 대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요 자유곡으로 대결을 하고요 지목전 데스매치입니다 이거 잘 찍어야 되는구나 선생님께서 지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MVP에게는요 한우 세트를 증정하겠습니다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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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야! 한우! 한우! 본격 2라운드 대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목자는요 네! 이 분들 모시겠습니다 강현순 그리고 공훈!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분은 대결 상대를 한판 붙자고 큰소리로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분의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한판 붙자 라고 얘기해주세요 현진이 너 나와브로 1 фут장께로 나와브로 둘 다 센 둘 다 세요 둘 다 세 USA 아니 근데 질문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우리 안 좋은 기간 동안 우리 현진 강사님이 좀 힘들어했는데 제가 너트뷰를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안 한다고 엄청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았지? 제주가 너무 많아요. 그래요? 배워가지고 지금 잘 써먹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잘 돼버렸어요 완전히 나도 오면 현진이 찍어야 됐다 그랬는데 딱 걸려버렸어요. 잘 됐네. 어떤 노래를 또 준비하셨을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 저의 데뷔곡이고 저에게는 인생곡인 마량에 가고 싶다라는 곡인데요. 마량에 가고 싶다라는 노래가 우리 또 임영웅 가수가 불러주면서 역주행을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불러주고 계신데 전라남도 강진구 마량면에 위치한 한국의 나폴리 멋진 바닷가 마을입니다. 아, 마량. 빨리 듣고 싶단 마량. 빨리 듣고 싶단 마량. 빨리 듣고 싶단 마량. 배워서 마을uffle고 싶단 마량. 마량에 가고 싶다 너와 내가 만나서 사랑을 맹세한 마량의 까막섬 그날의 맹세 그날의 약속 가슴에 새겨있는데 오고 가는 연락선에 고동 소리 고 슬픈데 보고 싶어 난 그리운 네 맘 마량에 가고 싶다 마량에 가고 싶다 마량에 가고 싶다 너와 내가 만나서 사랑을 노래한 마량의 고금 댕겨 그날의 추억 그날의 낭만 가슴에 남아있는데 나를 잊었나 벌써 잊었나 사랑하고 있는데 보고 싶더라 그리운 이마 마량에 가고 싶다 보고 가니 보고 가니 연락선에 연락선에 보듬소리 구슬픈데 보고 싶더라 그리운 내 맘 마량에 가고 싶다 마량에 가고 싶다 마량에 가고싶다 구슬픈데 또 컴퓨터 어물랑 못삽니다 못살아 내 못살아